미국 연구진이 태양열로 오염된 물을 증발시켜 깨끗한 수증기를 얻는 방식의 태양열 정수장치를 기존보다 2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 강첸 교수 연구진은 태양열을 흡수, 전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특수장치를 층층이 설치해 물을 효과적으로 증발하게 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신소재를 활용해 기존보다 태양열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게 했고 모인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저렴한 비닐 포장재로 감싸 제작 비용도 대폭 줄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정수장치는 특별한 동력장치가 필요 없고 제작 비용도 저렴한 만큼 정수장치가 필요한 저개발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